네, 오늘의 시그널은 JB 금융지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금융지주사는 사실 뭐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초전도체나 1차전지 로봇 이런 거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호도가 떨어지죠.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지주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보수적이고 뭔가 뭔가 성장할 모멘텀이 없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막 해외에 무슨 협력을 해서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지점을 넓히고 이런 성장성이 딱 바로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냥 뭘로 이미지가 굳혀졌느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아니면 그래도 성장성은 없지만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금융권이 망할 가능성이 IMF나 이런 금융위기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안 하죠. 그런데 요즘에 좀 금융지주사 중에 재미가 있는 것들이 메리츠 금융지주나 JB 금융지주잖아요. 그리고 언라인 자산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이 다 가지각색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평론가나 음악평론가나 무슨 이슈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정말 너는 음악을 걱정해서 아니면 너는 나라를 걱정해서 너는 평론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는 데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건 공짜로 하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언라인 자산운용이 무슨 나중에 먹티를 하니 이거는 그러면 누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모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주가가 오르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안 싸우잖아요. 항상 싸우는 게 보면 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내려서 내 갖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내려서 그럼 다툼이 심해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문제였어요.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게시판에서 갑자기 싸우던 사람들이 화합을 해요. 내가 지역의 부동산이 막 오르면 갑자기 부동산 카페에서 다 친해져요. 갑자기. 오르면 다 좋은 거라니까요. 어떻게든. 지금 언라인 파트너스가 재미있는 일이 또 나왔죠. 이 JB금융지주 경영진이랑 언라인 파트너스랑 세게 한 번 붙었죠. 언라인 파트너스가 굉장히 SM도 SM은 1% 지분 갖고 환든 거예요. 그게 1% 가지고 SM은 등치가 워낙 크니까요. JB금융지주 경영진이 지금 10% 넘게 15% 가까이 가진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니까 더 컸죠. 사실 언라인 파트너스의 입김이. 그런데 SM도 어쨌든 간에 지금 언라인 파트너스가 자극을 시켜서 그만큼 100% 다 올렸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죠. SM의 자체적인 능력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SM의 주가는 4대 엔터테인먼트 사중에 가장 좋아요. 그렇죠? JFYP랑 둘 다 가장 좋단 말이에요. JB금융지주도 어쨌든 올랐는데 언라인 파트너스가 사실 과도하게 요구했죠. 사실 원래는 밖에서 말하는 사람은 쉽잖아요. 우리 보면 밖에서 그냥 평론하는 사람은 쉬워요. 막 다 까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라인 파트너스도 뭐를 땡겨왔냐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을 땡겨왔죠.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융회사 수준에 못 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골드만삭스 같은 종합투자회사까지 못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다라든가 뭔가 해외 자산운용사를 막 다 들여와서 왜 해외처럼 배당을 안 하냐고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라인 파트너스의 요구는 너무 과도한 배당이자 위험 가중자산 이익률 성장률을 제한해서 결국에 자기자본 이익률 하락 주당순이익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JB금융지주가 완전 내쳐버렸어요. 여기서 그렇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주유총회에서 세게 붙은 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업가치가 훼손된다고 했던 JB금융지주 임원진이나 아니면 언라인 파트너스처럼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한 쪽이나 둘 다 지금 주가가 오르니 어쨌든 간에 주가가 내리는 걸 바라고 한 행위는 아니었어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고가 거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둘이 싸우는 게 이 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주가가 오르니까 좋은 싸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계속 내리면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너희가 피터지가 싸우니까 이렇게 될 거고 JB금융지가 그거 말고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JB금융지가 시중은행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중은행이라고 부르는 건 4대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은행들이 지금 시중 4대은행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JB금융지가 그 부분을 판 거죠. 중저신용자들한테 신용대출을 하신 거예요. 시중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마진을 많이 늘렸다가 핀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핀다 토스, 카카오페이 아니면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그 대출 돌려보라고 그때 정부에서 했잖아요. 대출 돌려보셔가지고 많이 바꾸셨죠. 지금 금리가 막 내가 5%를 내고 있는데 돌려보니까 3.8%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낮게 설정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바꾸신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테크랑 붙고 있죠. 핀다가 J.B금융지주 지분을 샀고 J.B금융지주가 핀다 지분을 샀어요. 서로 혈맹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핀테크가 여기 금융사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혁을 나타내고 있고 그게 중저신용자들 대상으로 한 상품에 굉장히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J.B금융지주는 핀다 지분을 인수한 가운데 얼라임 파트너스의 고회당 요구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J.B금융지주가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고점 돌파가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데 이런 고점 추세선을 연결한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건 1만 2천 원 이상 그래서 최소 20%는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초까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나는 너무 시루에 흔들리는데 테마지 말고 안정적인데 그래도 성향성이 있어서 좀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러신 분들에게 구미가 딱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점 돌파가 유력한 가운데 1만 2천 원 오늘 목표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